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저 몸이 좀 아프면 어쩔 줄 몰라하고 돈 욕심 많고 그리고 누가 자존심이라도 건드리면 팔을 떨고 그런 게 혹시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일상의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게 짚어봤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예수님 저희들 이 여정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용기들을 더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나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적 갈망을 향한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 감사드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 깊게 알아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 자신의 본래의 모습들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들을 깊게 알아듣고 거기에서 희망과 힘을 길어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고 깊고 넓고 좋은 존재임을 깊게 자각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조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벌써 지금 5주째 들어가고 있죠 5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점의 변화랄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사물들을 바라보자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왔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같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완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또한 과정 철학 내지는 변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봤죠 이제부터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본격적으로 영신 수련의 구체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오늘부터 영신 수련 23번에 나오는 저는 원리와 기초하는 내용을 봐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지난주에 잠시는 언급을 했죠 영신 수련의 전체적인 구조 영신 수련의 전체적인 구조 영신 수련의 전체적인 구조 하는 것은 어떤 영신 수련 피정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영적 여정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깊게 본래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의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준비 작업이었던 거예요 관점의 변화라 이래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좀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고 지금부터는 그 준비에 쫓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쭉 밟아 나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영신 수련 23번 하는 것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영신 수련 책에는 다 달락의 번호들이 붙어 있어서 그 달락 몇 번 몇 번 이러면 무슨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23번 하는 게 원리와 기초예요 이 원리와 기초에 적혀있는 내용은 좀 있다 제가 한번 좀 길기는 하지만 읽어드릴까 싶기는 한데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으로 치면 오도성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보다는 불가에서 선사들이 돌을 깨쳤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를 한 수씩 얹죠 깨달음에 대한 노래를 그 감탄과 찬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를 한 수씩 남기고 하는 것 그 오도성 깨달음을 얻은 노래라는 뜻이죠 우리 불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선사들께서 오도성을 남길 때는 시적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은 이냐시오 성인은 역시 서양 사람답게 시를 이렇게 한 수씩 남긴 것보다는 하느님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자연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쭉 서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리와 기초죠 이냐시오 성인은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회심을 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위인이셨다고 해서 그런데 이분이 빰플로니아 전투에서 부상당하시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게 되죠 그게 이제 서른이인 거예요 그때 대회심을 하시면서 만회사라는 동굴에 가셔서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동굴에서 생활을 하시죠 낮에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이런 일도 하시면서 주로 기도와 수행에 정진하시는데 그때 10개월 내지 11개월 이 정도의 만회사 동굴에서의 생활 그때 일어났던 체험의 집약판이 이 영신수련 전체고 그 중에서도 이 원리와 기초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께서 회심하시면서 도대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게끔 불림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놓은 것이 이 원리와 기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에 한 번 좀 읽어드리면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자기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또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야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불을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되고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원리와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냐시오 성인의 전체적인 깨달음의 추격판이기도 하고 우리 앞으로의 영적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추격판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이 원리와 기초인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봤으면 하는 거죠 영신수련 피정을 하면서 원리와 기초하는 이것을 비교적 피정의 덜머리에 지금 우리 흐름에서도 그렇지만 피정의 덜머리에 이것을 기도자료로 턱내어주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마디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써봤어요 유감스럽게도 풀어서 주는 걸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그러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현대판이랄까 우리 감각에 맞게끔 풀어서 쓴 것이 제가 쓴 한 영신수련 하는 이 책에 실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원리와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그 다음에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까지 계속 여정이 이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은 이 책에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혹시 도움이 되면 이 책을 참고하면서 보면 이해하기는 조금 더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굳이 열심히 적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그냥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 원리와 기초 내용을 현대판으로 좀 풀어서 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원본보담도 또 좀 더 길죠 좀 지루한 감도 있기는 한데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하느님께 봉사한다 내 영혼이 하느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내 삶 전체를 통해 이 점을 알아듣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내 존재의 의미요, 목적이다 내 주위에 있는 자연을 비롯한 온갖 사물들도 하느님과 하나를 이루고 있는 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를 알아듣게끔 도와준다 사물 그 자체로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나를 알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나를 알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얼마든지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아픈 것보다 건강이 좋다든지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다든지 천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되고 명예를 찾고 누려야 한다든지 오래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이며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관심에서 먼 사람들이 붙쫓는 것일 뿐이다 끊임없이 나의 관심을 이끄는 것은 나 자신의 완전한 아름다움과 생명이며 이를 위해 부단히 애쓴다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내 존재의 본래 모습을 똑바로 알아듣기 위한 도구들일 뿐이다 어때요? 이게 더 알아듣기 쉬운가? 대답 안 하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와 기초를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들어가 보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예컨대 좀 전에 봤던 부분 그런 거 있죠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기를 모욕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것이요 이런 이야기들 이거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거 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 번 얼핏 나왔던 것 같은데 불편심이라 한다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런데 벌써 이 부분만 이렇게 탁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생각이나 태도하고는 사뭇 다르죠 이런 것들이 그저 말로 액자에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장식용으로 걸어놓을 것이 아니고 내 삶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논리 구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변화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원 대립론적인 둘로 나누고 우열을 짓고 거기에서 한쪽만 취하고 한쪽은 버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중성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이 이중성 구조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은 서강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으로 와 계시기도 한데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두시죠 아직 내 이분만큼 학문적 깊이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인으로 여겨지는데 김형효 교수님이 하이데그 철학을 분석하시면서 주로 쓰신 단어가 이중성 구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독립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음양을 이루는 태극처럼 음 안에 양을 품고 있고 양 안에 음을 품고 있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 걸어가는 그런 관점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를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떠올려야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화음학에서 이야기하는 불일이 불이 하는 관점하고도 내나 마찬가지죠 불일 하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면서 불이 둘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론론적인 관점을 취하자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론론적인 관점을 취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론론적인 관점을 취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 이론론적으로 마치 하나로 통합된 듯한 이런 관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론론으로 묶어내려고 하는 여기에는 역시 이론론적인 둘로 쪼개고 나누는 그 관점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론론도 아니고 불이 이원론도 아니고 불일 하나가 아니다 해서 그러면 둘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불이 둘도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가 그럼 둘인가 해서 보니까 아니 하나다 그냥 상징적인 개념으로 그대로 이 음량의 원리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게 불일이 불이의 관점인 것 아닌가 원효스님께서 절개 쓰신 표현 그 개념으로 하면 융이 불일하는 관점인 거예요 융이 불일 융이 둘을 섞는다 이 말이죠 둘을 융합한다 하는 거예요 둘을 융합한다 해가지고 불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예요 둘을 섞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난주 같으면 부부 개념을 들었던 것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부부라는 그 존재 안에 부부 하나만 딱 있는가 해서 보니까 엄연히 다른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완전히 쪼갤 수 있는 둘인가 그러면서 딱 보니까 아니 남편은 아내 속에 들어가 있고 아내는 남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관점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원리와 기초를 제대로 알아듣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다른 관점 크게 말해서 서양의 관점과는 다른 동양의 관점 속에서 좀 바라보는 것 서양의 관점하는 것은 일직선적인 선형적인 그런 관점이죠 직선을 향해서 꼬쩍 나아가는 그런데 동양의 관점은 물고 물고 도는 원형적인 관점 이게 동양적인 관점이죠 아주 상징적으로 멋있게 드러나는 모습이 가위바위보 하는 놀이 가위바위보 가위에 바위가 이기죠 바위가 이기는데 이 바위를 또 보가 이겨버리죠 그런데 이 보는 또 가위가 이겨버리죠 물고 물고 내가 이 사람을 이겼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로 쳐버리는 이게 그대로 돌면서 엮어지고 있는 그 논리 체계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딱 구분지어져 있는 그래서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승자와 패자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지고 놀고 있는 하나의 놀이가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가 존재들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다는 것 이 관점에서 원리와 기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와 기초를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3번 원리와 기초부터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그 다음에 사랑을 느끼기 위한 관상 제가 알아듣기로는 우리는 이 영적 여정의 전체는 사랑이라는 큰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긴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각 단계별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들을 하고 더듬어 보기는 하겠지만 하나의 화두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 모든 것이 풀려버린다 이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도 찔러보고 저기서도 찔러보고 계속 뜻 없는 거예요 온갖 기도 자료들을, 내 모습들을 사람과 사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품기도 하고 뱉어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계속 하겠지만 알아듣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 화두 하나다 그러면 맨 끝에 나오는 여기는 사랑을 느끼기 위한 관상 이러니까 사랑, 유감 없이 탁 들어오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원리와 기초에는 사랑이라는 단 한 마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와 기초를 관통하는 원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이 원리가 되어서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에 놓여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하면서 걸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처음에 보면 그렇죠 인간은 하느님을 공경하고 찬미하고 봉삼으로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 어릴 때 교리문답 서적 같은 거 보면 교리문답 책 맨 앞에 나옴 직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을 이래서 떠올리면서 마치 원리와 기초라는 것이 이 카토릭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나열해 놓은 것이냐 하느님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행동 준칙을 정해놓고 이쯤으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완전히 핵심에서 빗나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으로 놓자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냐시오 성님께서 머리의 차원을 넘어서 훨씬 깊은 데 들어가서 깨달음의 차원에서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을 관통해버리는 이 원리와 기초를 알아들으시고 그걸 한마디씩 한마디씩 뱉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속에 사랑이 있으면서 창조주의신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 나아가서 자연, 이 상호관계가 어떻는지 그 사랑 속에서 특히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역시 원리와 기초도 철저하게 사랑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아듣는 데야말로 이중성의 구조가 철저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섬을 사랑하는 것 짝사랑이라 해가지고 단어는 만들어놨지만 짝사랑은 본래의 사랑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두 존재를 상정하기 마련이죠 두 존재 사이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한다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이럴 때 벌써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나를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이 사랑이야말로 그렇게 보면 역시 불일리 불이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상대를 상정을 하고 나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대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둘을 합쳐서 봐도 하나로 그냥 뒤섞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대로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역시 나를 내주고 또 저쪽은 저쪽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내가 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은 그 부분만큼은 죽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죠 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또 역시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것 여러분들은 죽어야 살 것이다 살기를 원하느냐 죽어라 자아에 대해서 네가 너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 점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 사랑해서야말로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을 해서 그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주장을 펴고 싶고 내 영역을 확보하고 싶은 그 부분만큼 내줘버리는 그 부분만큼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 죽음 속에 생명이 기쁨이 평화가 그렇게 움터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랑이야말로 역시 이중성의 구조 불일이 불이라든지 융이 불일이라든지 이런 관점에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역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이중성의 구조로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느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을 이 세상에서 싸그리 싹 쓸어버리고 그러고서도 하느님은 태연하게 당신 혼자 하느님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느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랑 운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깊게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완전히 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저 복음을 통해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이신 당신 아드님에게 예수님에게만 마치 당신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는 곤란하죠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대로 다 내주신 것 그런가 하면 우리는 완전히 마치 애가 엄마 탯줄에 딱 걸려있는 것처럼 하느님 당신 자신께 들어가 있는 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인가 해서 딱 보니까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섞여가지고 하나인가 하니까 또 전혀 다른 나랑 하느님이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창조조 창조조와 표조물과의 관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 사랑의 논리인 거예요 자연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자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을 그저 단순히 경제 개발의 논리 속에서만 바라보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면 마음껏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면 이건 착각도 유만부득인 거예요 이거는 그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을 돌보고 가꿔야 된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서양논리인 거예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해놓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막 사용을 하고 멋대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꼬박 질서를 지키고 먹을 것 계속 공급해주고 이랬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자연에 대해서 분탕질을 해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의 질서들이 깨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아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은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전에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고 자연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자연 보호운동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인간과 자연이 그렇고 인간들 상호간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부 그런 식으로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나오고 그렇게 어우러지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안에는 각각 고유한 둘로 다시 또 나뉘어져 있는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아듣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원리와 기초 이러면서 인하시오 선생님께서 원리와 기초라고 나누어 놨죠 원리와 기초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볼 부분은 원리인 거예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있고 이 원리가 기초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원리는 자기 원리가 드러날 수 있는 사를 취하지 않으면 원리는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초는 또 원리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존립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초라는 것은 현실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세계의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 아까 건강이었더니 몸이라든지 재산 가난과 부기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 모욕이니 명예니 그 다음에 급기야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 단명과 장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런 현실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 기초가 움직일 건가 어떻게 이 살을 취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 원리하는 것은 이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하느님에 대한 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 인간관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관 자연관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원리 그 원리가 현실세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와 기초 사이에 사람이 탁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초 속에 현실세계 속에 살아내게 되는 원리가 사람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이 현실세계가 사람을 통해서 작동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면에서 이 사람 속에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이런 차원에서 영신수련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모든 영적 여정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 중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런데 이럴 때 사람 중심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야 뭐 이 정도의 개념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이 뭔지 다른 존재자들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이 상징성 안에 전부 통합될 수 있겠는지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인 거예요 이런 원리들 그 다음에 기초 이런 이야기인데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하느님에 대한 관이죠 하느님에 대한 관 이거 여기 보면은 아까 이렇게 읽어드렸지만은 맨 영신 수련 원리와 기초 맨 앞에 일어났죠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우리 주 하느님을 하는 목적어 하나만 딱 넣어놓고 그 긴 문장 속에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이 일절로 없어요 하느님의 속성이 이렇다는 등 하느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원리가 이런 것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일절로 없죠 원리와 기초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없다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이냐시오 성인의 그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듣고 하느님을 쫓아서 나아가는데 정말 깨어있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무로서의 하느님을 함께 알아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느님 하느님 이러면 늘 창조주로서의 하느님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낸 그런 존재로서 유 중심으로 늘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이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불변이시고 하느님이시고 정의롭고 정의롭고 절대자이시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알아들을 때도 우리는 각별히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를 낳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곧잘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불변이신 분이시다 변치 않는다 그 다음에 하느님은 또 절대자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그 전지전능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너무 많고 불변이심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또 너무나 변덕스럽고 화물옹 시비롱이고 조만간에 변화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절대적이지도 않고 상대성에 좌지우지되고 이쯤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의 전지전능이니 불변이니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상대적인 지평에서 서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음과 양을 나눠놓고는 그 중에 한쪽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끝을 다리라고 알아들어버리는 것 하느님이 전지전능이라는 등 불변이라는 등 절대자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느님은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등 하느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 말들이 틀렸다기보다는 어느 차원에서 이 이야기들을 알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상대적인 것을 둘로 나눠놓은 가운데 그 반쪽만을 가지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에 우한이 생기면 남편이 덜렁 중병에 걸려서 누워버리면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도 떡 당하시면 사랑이신 하느님이 공의로운 분이 전지전능하다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난리를 치는 것 이런 점에서 하이데그가 이야기하다시피 존재자와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존재자로서의 하느님이 아니고 존재로서의 하느님 모든 존재자들을 잊게 만드는 그 근원 그 근원으로서의 그 하느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의 속성이라든지 무슨 하느님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오히려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언어적인 표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느님의 참다움을 알아듣는데 어긋나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을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하느님 만을 알아들으라고 촉구하면 너무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어림잡아서 출향해낼 수 있도록 더듬어서 알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알아듣는데 지장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뭘 좀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여러분들이 막 버벅거리고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느라고 그것도 이렇게 좀 보고 놀리기도 하고 뭘 이러면서 좀 시간이 진행되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만 잡고 서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풀이 낫게 달려야 된다고 막 달리다 보니까 그저 한 시간 내내 혼자서 막 떠들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자꾸 생기죠 그래서 바라고 싶은 것은 좀 차선책인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걸 해주면 더더욱 좋기도 하지만은 그게 정 안 되면은 메일로라도 편지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뭘 어떤 질문들 혹은 소회들 느낌들 그런 것을 좀 나눠주면은 그런 걸 제가 여기 들고 와서 적절히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풀어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창문 틈으로 새로운 바람도 들어오고 좀 덜 빡빡하고 괜찮을 것 아닌가 아십시오 그죠 감사합니다